이 맛은 미니세입니다. 흐어들이 너무 잘 안 익었어요. 이 맛은 좋은 맛이에요. 이 맛은 어떤 맛인지에 대한 맛을 보세요. 이게 맛있어.. 이 맛은 더 맛있네요. 아, 이 맛은 더 맛있다! 연어는 연어는 바삭바삭 마요네즈 아하 이제 바이드로 그릇을 펼쳐서 하늘은 역시 바나보라고 해요 하늘은 아름다운 그릇이 오로높이 빠질 수 없는 그릇 완전히 차가워요 너무 뜨겁더라구요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영상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영상은 엄청냄새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찍을 때 이 영상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는 소스가 좀 더 얇게 먹으면 괜찮아요 드디어 만들어서 먹기 좋은 거 같아요 저의 아이스크림은 단단한 거 같아요 이것은 저의 아이스크림을 느끼고 저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저의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굳이 바삭한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한 치즈가 정말 맛있어 바삭한 치즈가 엄청나요 소고기 깨끗한 젤리 오마어마이였어요 계란 그릴들 약간의 계란한 치즈비를 했을텐데 이번엔 치즈비를 만족합니다 치즈가 더 맛있을텐데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대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